K.O.LALA 이거 신기했어. 이거 하는 사람 진짜 신기해. 이거 안 돼? 안 돼. 이게 세이클로버 하는 거잖아? 아 전혀 안 돼. 이거 네이클로버 하는 사람 있지? 그래 갈게. 이 빛나인에 나갈게. 이거 앞에 거 먼저 만드는 거야? 가자 가자 가자. 이거 혓바닥이. 어떻게 만들었나봐요 이렇게 만들면 돼 무슨 생각으로 해야 돼? 여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느낌 난 저거 안 돼 가자 형 진짜 이렇게 입어도 아재 같다 아 무슨 소리야 아까 보시는 날이 났어 형 롯데리아에서 아재버거 먹구나 배치장 때 아재버거야? 아재버거야 한번 에재버거래 에재버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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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버거 어디있어 아재버거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진짜 깨지 아홉 아 아빠 아홉 하나 하나 아홉 손바닥 봐봐 손바닥 관통하는 맛을 보여줄 진짜 둘 알았어 하나 둘 셋 오호